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무작정 사용을 금하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명한 대처법을 알아봅니다. 김하늘 기자입니다. 이제는 컴퓨터뿐 아니라 태블릿 PC, 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어린이부터 10대들까지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온 동시에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갖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 그리고 또 소셜미디아 같은 것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 음향적으로 사용될 때 이것은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을 망치는 그리고 사회 구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지금 이런 일들로 인터넷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인터넷이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나 학업, 직업 등에 지장을 주면 이를 중독이라고 정의합니다. 자녀들의 인터넷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자녀들이 인터넷에 빠져드는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하면 도파민이 막 나오니까 즐겁다고요. 그런데 숙제 같은 걸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책도 아주 뭐 섹스 소셜 읽는다든가 그러면 도파민이 막 나오니까 그건 자꾸 하고 싶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숙제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공부는 도파민이 안 나와줘요. 인터넷 외에 자녀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취미활동을 선정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것은 인터넷 중독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각 가정마다 자녀의 성향에 따라 하루에 인터넷 사용 시간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도 막 여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게 너무 시간을 소비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먼저 제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인 가정상담소에서는 오는 4월 11일과 18일 두 번에 걸쳐 자녀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관한 무료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는 수잔정 소아심리학 박사와 한인 가정상담소에 부모, 청소년 전문 상담가들이 참여하며 원할 경우 추후 1대1 상담 기회도 제공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